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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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소설가이자 번역가, 재독 작가인 강유일의 단편 생명체집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은이, 강유일, 생명체집 슬리퍼를 갈아신고 윤형주는 가운을 걸쳐 입었다. 뼈주건 미스민이 커피를 들고 왼쪽 연구실로 들어갔다. 차 식기 전에 오세요. 그녀의 음성은 이른 아침 탓인지 이상하게 잠겨있다. 형주는 밀려있는 촬영계획서를 들고 연구실로 갔다. 매일처럼 쏟아지는 그 색색의 의뢰서들은 흩어져 있을 땐 일말의 호혜와 같다. 그러나 정리되어 접혀있으면 묵시와 같다. 그는 차를 마신다. 그가 연구실 의자에 기대앉아 차를 마시듯이 누군가 지금 복도에서 염화바륨을 한 병쯤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늦은 저녁이나 관원상제 때 술잔을 높이들고 파안대수하던 그 평이한 입술과 식도를 통해서 말이다. 희고 무미한 그 발효맥체는 인간의 몸속 근육에 침착되어 곧 선명한 흔적을 남길 것이었다. 35세의 그는 이 명문종합병원의 유능한 방사선 기사였다. 그는 이미 이 전문직에 10년 이상 근무해오고 있었다. 항상 직원들의 여유를 식이하는 기업주들의 형편없는 보수 속에서 때때로 무능한 기술자 취급을 받으며 4, 5년을 고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종합병원은 풍요하고 교양이 있었다. 로비의 열대어 어항 속에 항상 싱싱한 어족들이 살아넘쳤고 약국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스먼트는 경쾌하고 감미로웠다. 게다가 공중전화대는 일렬로 십여대씩 비추되어 있고 전화번호 부위 금박은 밤중에도 불구하고 선명하였다. 응급실은 늘 호들갑을 떨며 긴장 속에 깊이 잠겨 있었지만 정호의 문을 밀고 들어서는 5층의 그릴은 햄버거와 양파수프 냄새로 충만하였다. 대개의 직원들은 식당의 커다란 창가에 둘러앉아 자신들의 오전 일과를 스스로 위로받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 위로해 주어야 할 막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들어서곤 했다. 작은 꾸러미를 들고 마음도 그만큼 왜소해져. 이상하지만 허리가 결려요. 식욕이 없고 시력도 약해졌어요. 울먹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은 이미 그들을 위로하기를 외면하고 있었다. 단지 수입된 최신 의료기구들이 위로보다도 더 막대한 치료를 전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환자들은 점점 가늘고 편편해져 급기야 네모난 한 장의 카드로써 기계 속에 끼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정확하고 명철했으며 삶과 죽음은 이내 판가름이 났다. 방사선 기사들은 병동 내의 다른 직원들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병동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수많은 촬영 의료서들이 항상 테이블 가득 널려 있었던 것이다. 병원은 늘 일찍 잠 깨어 있었다. 아니 밤을 새워 당직이라도 하고 보면 병원은 거대하고 이상한 불면증 환자처럼 전혀 잠들지 않고 남아 있었다. 혹 술렁대고 혹 그르륵거리며 포효와 탄식과 애원과 숨죽여 느껴오는 이상한 울음 뒤에서 희석된 공포 따위가 천장 가득 미만에 있는 것 말이다. 그러나 방황하는 것은 병실뿐이 아니었다. 그가 이른 출근길에 병원 로비를 지나고 승강기 앞을 지나 방사선실로 접어들라 치면 그곳 복도의 긴 벤치 위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어두운 무리와 만나야만 했다. 폐쇄된 더러운 창문으로 기어드는 새벽빛 때문에 그들은 우울해 보였고 미세한 기침소리, 귓속말들이 먼지처럼 떠돌아 흡사 암시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시장이라니 문득 공포가 다가왔다. 통화의 환율이 횡행하는 어두운 환전시장처럼 막연한 생존의 확률이 범람하는 저 어두운 통로 말이다.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들 모두 더러운 주머니를 어딘가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전상들은 주머니 속에 한묶음의 전표와 녹금과 그리고 몇몇 자루의 몽당연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육신이 병든 자들은 주머니 속에 진찰권과 약 처방전과 땀내나는 수건과 그리고 혹 부정 몇 장을 함께 지니고 다닐 뿐이다. 그들은 가능하면 유서라도 쓸 생각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니,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 써오는 중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육신의 병이 저절로 몰락해버리는 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가장 승화되는 것도 역시 죽음이다. 병상에서의 죽음은 의사에게는 미결이지만 환자에게는 도리어 해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금식하고 누워있는 저 공복의 환자들을 위해 그는 연구실을 나왔다. 오과장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마른 꽃이 듬뿍 꽂혀 있었다. 그는 그의 상관이자 방사선 방어학회의 회장이기도 했다. 낙천적이나 타혈질인 그는 늘 형주를 유능하고 멋진 테크니션으로 소개하곤 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참으로 용의주도해서 그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자신의 전문직과 취미생활을 연결시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낮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판독을 맞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거나 카메라를 들고 야외 촬영을 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살아간다는 일이 결국은 사생이라고 갈파하였었다. 그리하여 창조된 모든 자연을 각각 다른 매체로 묘사해보는 것이 가장 충실한 욕구라고 장담하고 있었다. 그는 찍고 그리고 다시금 휴식하였다. 그러나 그가 마른 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미 석 달 동안 변함없이 책상 위에 꽂혀있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여자의 잔인성이거나 퇴폐성이라고 말했다. 과장의 아내는 매일처럼 꽃시장에 들러 생활을 사오지만 한 번도 물속에 꽂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 묶음으로 질끗 묶어 바람부는 창가에 거꾸로 매달다니 형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도 하지. 과장은 웃었다. 살아있는 꽃보다는 건포도 같은 그 마른 꽃의 실루엣이 한없이 마력적이거든. 그러고 나서 죽음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했다. 동물의 죽음보다 식물의 죽음이 더욱 신비하다고 말하는 것 말이다. 형주는 흰 가운 위에 엑스레이 챔버를 달았다. 흡사 작은 청동 매달 같은 그 마스코트는 이를테면 방사성 기사들을 죽음의 빛으로부터 구원하는 등대쯤이었다. 엑스광선은 한 번 투사된 뒤 반드시 다시 튀어나오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촬영 도중 광선이 기사에게 투사될 때면 전자장치로 된 챔버의 수은 눈금이 올라가게끔 장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도한 엑스광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었다. 방사선실은 병원 내에서 가장 분주한 서비스 파트였다. 이를테면 그것은 약병 속에 넣어둔 한 봉지의 건습제처럼 엑스레이 촬영이 병원의 모든 진단과 치료의 통풍이 되어주고 있음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청진기는 이제 다소 상징적인 의료 소품으로 어딘가 박물관쯤 전시될는지도 몰랐다. 내지는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종종 불신감을 안겨주었다. 의사들은 이제 엑스레이 필름을 통해 인간의 상한 가지와 지류들을 분별하여 제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여직원이 창구로 호명하면 누군가 지친 몸으로 사무실 기둥춤에 나타날 것이다. 혹 결핵성 능마겸으로 가슴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되는지도 모른다. 가슴사진을 찍는 것은 이를테면 양식집에 가서 한 접시 크림스프를 마시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었다. 뼈나 골절 그리고 가슴사진 따위의 간단한 것은 일반 촬영실에서 전담하였다. 그러나 내장이나 혈관 혹은 뇌세포나 하지동맥 신장 따위는 특수 촬영실의 유능한 기사들이 촬영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두 개의 분야가 있었는데 신부치료실과 동의원소 진단실이었다. 신부치료는 대부분 의사들이 전담하였다. 그들은 환자와 마주앉아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인체의 한 부위의 광선을 조사하여 바람부위 따위를 제거하곤 했다. 그것은 치료에 대단한 효과를 올리긴 했지만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무언가 같은 위험한 일이었다. 동의원소 진단 때에는 방사선 물질을 환자에게 먹여야 했다. 그리고는 간경화증이나 간암 혹은 갑상선 따위의 병을 진단해내곤 했다. 특수 촬영 의뢰서를 챙겨들고 형주는 촬영실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늘 하는 민첩한 동작으로 촬영기 앞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하고 엑스레이 텔레비전에 스위치를 올렸다. 여직원이 누군가를 호명하고 있었다. 영겁 후 서두는 음성으로 불러대고 있었다. 이제 액수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나비유리로 만든 방어판 저쪽으로 웬 기진한 환자 하나가 다가설 것이었다. 그리고는 잠시 탈의실로 불려가 온몸을 벗기우고 길다람 모두에 간신히 걸려있는 무슬린 가운을 걸친 뒤 터벅터벅 걸어나올 것이었다. 그 환자는 장세척을 위해서 어젯밤 여러가지 과정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관장을 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는 무생무미한 흰 발음용액도 마셨을 것이었다. 인체 내부의 장기를 모두 비운 뒤 촬영대 위에 서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였다. 환자에게 금식을 강요하고 혹은 항문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좀 더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하여 텅텅 비어있는 인체의 소화기관으로 주입되었던 발음용액이 흘러들고 그 흰 액체로 하여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길을 액수광선은 포착해 내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길이라니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신장로인 것이다. 건강한 본능과 호흡하는 자유와 울고 몸부림치게 하는 떨림판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 이것을 신성이라고 말한다면 웃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영사되는 인간의 내부는 흡사 은닉되어 있는 해저 세계처럼 조용히 남아있었다. 심호흡을 하세요. 어느새 헐렁한 가운을 갈아입고 촬영대 위에 엉거추춤 올라서는 중년 사내에게 미스민이 소리치고 있었다. 자 손을 잡으세요. 기계가 곧 회전될 겁니다. 긴장을 푸시고 마이크로 그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었다. 형준은 환자와 함께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퉁기듯 촬영기의 핸들을 돌리는 것이었다. 다시는 춤을 출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창으로 내다보이는 병원 입구엔 기중기 한 대가 털컹대고 있었다. 무슨 공사죠? 분수대. 형준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개성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까지 벌써 여섯 번째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마다 무엇인가 정확하지 않다고 의사들은 말했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나를 어떤 나쁜 병 속에 가둬두려고 해요. 이제 더 요구해와도 다시는 가슴을 제치고 그따위 모욕적인 촬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며 그는 주스컵 속에 빨대를 꽂았다. 3년 전인가 어느 오후쯤에 그녀는 챙이 넓은 모자에 크림색 수트 차림으로 방사선실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창고에 닫힌 유리창을 놓고 하면서 발랄하고 유쾌하게 웃었다. 그녀의 차림새가 너무도 대담하였으므로 복도 벤치에 누워 차례를 기다리던 몇몇 환자들은 접어서 베고 있던 오른손을 펼치며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은혜색으로 빛나는 그녀의 늘씬한 다리와 흰 목덜미와 그리고 경쾌한 스텝에 정신을 쏟는 것이었다. 그녀가 내민 특진 의뢰서에는 안과과장 김박사의 사인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방사선실을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다소 방종해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탈의실로 그리고 형주는 촬영실로 각각 들어섰다. 그리고는 언제나 하듯이 기계에 스위치를 넣고 텔레비전을 틀었다. 그러나 마이크를 고정시키고 조절기의 핸들을 손에 잡았을 때 그는 투명한 나비우리 밖으로 헐렁한 가운을 맵시 있게 묶어 입은 미모의 여자를 목격하였다. 촬영대 위에 올라선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상쾌했으므로 금세라도 어디론가 막 달려갈 듯 생각되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진단서를 읽어내려갔을 때 그는 약간의 절망감을 느꼈다. 의사는 그녀가 심상차는 유종이 의심된다고 적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헐렁한 가운 속에서 열리고 엑스광선이 그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었을 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비로소 막 어떤 형태를 담기 시작한 텔레비전 화면은 그 섬세한 입자 때문인지 격련하고 있었다. 이상한 열매처럼 다소 풍만하게 부풀어오른 그녀의 젖가슴은 곡선을 그리며 완만하게 뻗어있었다. 마지막 조절 단추를 올리자 무엇인가 서서히 클로즈업되어 왔다. 수초같은 동맥의 식물적 곡선과 수억의 실핏줄들이 날줄과 C줄로서 서로 엉킨 채 엑스레이 필름에 담겨오는 감경 말이다. 그녀의 심장이 젖가슴 어딘가에 얹혀 구름처럼 넘실거리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호흡을 따라 두 개의 신선한 젖가슴이 다소 고독하게 출렁이는 것도 목격하였다. 게다가 맑은 혈액은 산호같은 그녀의 동맥을 따라 가늘천처럼 범람하고 있었다. 저 섬세한 실핏줄들은 흡사, 은빛, 어만과 같아. 그는 목이 잠긴 채 독백했다. 그리고는 잠수복을 입고 저 깊은 바다로 유영해 나가듯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조절기의 핸들을 조종하는 것이었다. 문득 영감의 화가 루오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가 몰두했던 스테인드 글라스 채색 그림들도 생각났다. 그는 확대받고 압박받았다라는 장식적인 그림도 생각났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 무엇인가 불길한 것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가느다란 육안을 지나 문득 돌기를 이룬 채 멈춰있었다. 마치 선명한 오선지 위에 얹힌 입은 은표와 같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 육안의 가는 선을 비집고 나와 도도하게 자라가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서 죽어가는 육아조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활달하게 접수구 창구를 두드리던 미모의 여자가 거짓 증언이라도 하듯 저 가슴의 어느 부분인가가 남몰래 썩어가고 있음은 분명 비극이었다. 그는 말없이 조절기에 버튼을 껐다.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신통하게 말했다. 마이크를 통해 촬영이 끝났음을 알아차린 여자는 가운을 추스리며 탈의실로 뛰어갔다. 그녀의 발목은 노루처럼 날래 보였다. 그 이후 그녀는 여러 번 더 그에게 왔다. 그리고는 전처럼 똑같은 자세로 촬영대 위에 섰다. 내과 주치의는 그녀에게 아무래도 유암 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는지 자꾸만 의뢰서를 내려보냈다. 그리고는 유관 내에 조형제를 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나 이산화탄소를 유선에 주입시켜 촬영하는 기체 유방촬영법 따위를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따금 그녀가 너무 늦게 방사선실에 들렀으므로 그들은 가끔 함께 외출하였다. 그리고는 질척거리는 분수대 공사장을 지나 거리로 나서는 것이었다. 방사선 기사들은 X광선 때문에 생명이 단축된다고 들었어요. 자신의 몸속의 종양을 망각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모두들 50 넘게 살아갑니다. 형준은 과묵하게 대답했다. 나는 무희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나이를 조절했기 때문에 나는 근 20여 년간이나 20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죠. 자꾸 춤을 추니까 점점 다리가 길어져요. 우리는 거의 순회 공연만 했었죠. 무희라는 말에 그는 그녀를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20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여사의 얼굴에서 그날 처음 턱 밑을 가로지르는 은폐된 주름살을 보았다. 언젠가 팜스프링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했었어요.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좌담하고 있었죠. 당신은 흡사 타조갑군 한 사내가 말했어요. 동양 여자의 다리가 당신처럼 긴 것은 처음이요. 로터리에서 그녀는 스텝을 밟듯 다리를 번쩍 들어올렸다. 과학자라는 그자가 내 다리를 손으로 훑어내렸죠.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경화에 맞이하는 진화론의 실증이라고 반대소했어요. 모두들 박수를 쳤죠. 내가 말했어요. 인간이 타조가 되는 것이 진화론인가요? 그가 나를 뒤에서 껴안으며 말했죠. 이 체리같이 젊기만 한 숙녀야. 그래 당신은 우리의 다윈 선생도 모른단 말인가? 다윈? 그녀는 조소하듯 웃었다. 특히 많이 쓰는 기관과 사용치 않는 기관은 각각 발달되거나 퇴화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풀밭에 사는 늑대는 자연도태에 의해 다리가 길어지고 밀림지대의 늑대는 다리가 짧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쏘아붙였는지 아세요? 모르겠는걸. 형주는 문득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며 말했다. 그 따위의 이론이 진화론이라면 나는 여러 번도 더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죠. 여자라는 초식동물 속에 묻혀 사는 늑대들이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나아서부터 알았다고 했어요. 그녀에게 암의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의 유암 증세는 너무도 명확했지만 그녀는 식욕부진을 호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너무도 밝게 웃어져 치며 병원 로비에 나타나곤 했으므로 의료진들은 당황하였다. 더구나 자신의 육신의 병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그녀에게 유암을 선고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형준은 그녀의 진료카드가 내과에서 외과로 그리고 방사성과로 매물돌듯 흘러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목숨을 곧 위협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와 헤어지는 밤이면 그는 사직터널을 돌아 다시금 병원에 왔다. 그리고는 당직근무를 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부탁하고는 현상실로 들어갔다. 고무제품의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나면 항상 자정이었다. 현상실 속에선 밤새도록 인간의 가슴과 골절, 척추와 심장들이 복사되어 나왔다. 영혼은 달아나고 썰렁한 가슴뿐인 누군가의 내부가 환등되는 이상한 경위감 말이다. 현상하고 정착시키며 다시금 수세하는 작업은 대개 자동 롤러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지만 그는 밤이 새도록 그곳에 지켜서 있었다. 그리고는 무희였다는 그녀의 젖가슴이 셀룰로이드 관광판에 복사되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녀의 필름은 유난히도 선명하였다. 흡사, 감도가 강한 필름으로 지켜진 스냅사진처럼 자유롭고 명확하게 도단하 있었다. 그녀의 필름도 망국기처럼 건조대에 걸려 밤새도록 말려지고 있었다. 그는 수세된 필름을 행어에 걸면서 항상 그녀의 것을 맨 뒤편에 널어놓았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 사진이 쉽사리 건조되고 그리하여 그 절망적인 돌기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녀를 보내고 병원에 오면 늘 자정이 임박해 있었다. 그리고 새벽 4시경에 눈을 뜨면 그녀의 가슴 사진은 이상한 방패처럼 선명하게 건조되어 있었다. 그녀의 돌기는 점차 커지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연민도 함께 커진 채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매일 그녀와 만났다. 그리고 자정 즈음엔 병원에 갔다. 그러나 현상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의 몸속에 자리 잡은 작은 지뢰뿐이었다. 외과의사는 드디어 수술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문득 현행범이라도 된 것처럼 파랗게 질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유방을 절제해내야 하다니 가슴 아프다고 의사는 말했었다. 수술 직전 무빙카에 실려 방사선실로 들어서는 그녀를 형준은 보았다. 화장기력은 전혀 없는 그녀는 형광등 탓인지 창백해 보였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조절기를 움직였을 때 형준은 자신의 손이 오르간의 스타카토를 치듯 경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적 있는 생명은 상하지 않아요. 어제 당신과 먹다만 밀크 한 잔이 아직도 내 위 속에 남아있어요. 차단된 나비우리판에 대고 그녀가 울부짖고 있었다. 수술 후 그녀는 한쪽 적가슴을 잃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조수하던 진화론의 추정자가 되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가슴을 잘라내게 될 것임을 예언했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징벌이라고도 말했다. 아무에게도 애정을 주어본 적이 없어요. 가슴을 열고 아이에게 젖을 주어본 적도 없고 애초에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었어요. 춤을 출 때엔 가슴에 덜컹거리는 울림이 귀찮아졌죠. 난 가끔 우대디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며 동료에게 말했어요. 두 개의 유방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상하게도 이 두 개의 가슴은 참 원시적이야. 그러자 동료가 말했죠. 넌 뛰어난 무희지만 모성애라곤 없어. 전혀 심장이 없는 여자 같다니까. 그 때문에 언젠가는 외로워질 거야. 그녀는 내내 형주의 독신자 아파트에서 알아 누웠다. 수술을 끝내고 암세포가 서식하던 왼편 적가슴은 수술대 위의 차가운 농반 속에 당겨졌는데 그녀를 위로할 길이라고는 함께 있어주는 것뿐이었다. 암의 치료는 표준적인 코스가 있었다. 즉 외과 적출 수술 후엔 반드시 방사선실에 들어와 신부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따위였다. 외과에서는 그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부치료의 진단서를 내려보냈다. 그러나 과연 저 쇄악해진 여자에게 방사선을 쪼여 치료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형주가 이미 십여 년을 사용해온 철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방사선 신부치료의 진단이 내렸어. 타조 같은 그녀의 발이 침대 끝에 뾰종 나와있었다. 또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요? 사진은 아니야. 당신을 눕히고 그 암세포가 서식했던 부분에 방사선을 쪼여준다는 얘기지. 방사선은 싫어요. 눈을 감으며 그녀가 말했다. 내 가슴은 곧 재생될 거예요. 난 지금까지 아무도 사랑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문득 신부치료 환자들이 떠올랐다. 하루에 일정한 양의 방사선을 쪼이며 누워있는 환자들은 그러나 이미 3, 4일 후면 후줄근해지고 시들어져 늙어가고 있었다. 국소적으로 원자탄을 받는 것과 같은 그 가공할 위력은 병원체와 함께 사람의 목숨마저 건조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꼭 헤어드라이어 같아요. 늙은 얼굴로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살인광선인지도 몰라요. 인간의 내부를 찍고 영사해내다니 아무래도 과학은 모르핀과 같아요. 그녀의 말이 그로하여금 어떤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는 왜 매일 아침 가운위에 엑스레이 챔버를 달아야만 하는지를 추궁하게 했다. 더구나 그 엑수광선이 일단 몸속에 투사된 뒤 다시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유독 몸속에 누적되어 버린다는 암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깨닫게 해 주었다. 외국에선 2대 이상이 방사선 이래 종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선조의 몸속에 누적된 엑스광선이 언젠가는 자손의 피 속에 유전되어 기영화를 낳게 된다는 학설 때문이었다. 원죄예요. 방사선이 새로운 현대의 원죄라고 그녀는 말했다.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무서운 원죄의 내력이 방사선 속에는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 말이다. 신의 비밀을 캐는 자는 언젠가는 죽어요. 인간의 내부를 빛을 쪼여 투영해보다니 당신은 이미 신의 영역을 침범했어요. 그녀는 한사코 방사선 치료를 거절했다. 그리고는 신이 주는 생명만큼만 살아가겠다고 했다. 원죄라는 말이 문득 가슴에 와 닿았다. 그녀는 쇄약했으나 강직하게 말했던 것이다. 예언자처럼 그리고는 그에게도 방사선 기사들이 도리어 방사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이 왔다. 그것은 항상 방사선 방어학회의 과제이며 설문이었다. 방사선으로부터 단호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학회의 구호이고 목적이었다. 액수광사는 생명의 빛이 아니라 살인의 빛이라고 무희는 말하고 있었다. 이제 20년도 더 인유해버린 특이한 20대를 지나 그녀는 가슴을 도려내고 누워있는 것이다. 방사선 기사들은 왜 죽어가는가? 신의 창조군원을 과학으로만 해명한 수많은 진화론의 선구자들은 왜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어갔는가? 결국 그들은 현대과학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기원에 가장 최초로 암시를 주었고 또 그 해명에 몰두했던 무척주동물의 연구가 라마르크는 왜 몽파르나스의 공동묘지에 마구 매장되어 결국은 그 뼈까지도 잃고 말았는가 말이다. 게다가 또 그와 함께 정진했던 생딜레르는 왜 종말엔 장님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정신분석의 기운을 연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인간의 의식세계가 궁극적으로는 유아 성역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학서를 정립함으로써 현대의 정신과학에 새로운 기원을 이루었지만 그도 역시 종말엔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하감에 걸려 결국은 안락사를 자청하고 말았던 것이다. 헌데 그녀는 형주에게 액수광선도 역시 신의 창조 근원을 모독하는 저주받을 자만심이라고 충고했었다. 방사선의 거인 렌트겐 박사도 역시 뮤지에 쫓겨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음이 상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 일찍 아파트에서 나와 방사선실로 갔다. 그리고는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무신짝을 넘어 촬영실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환자들은 여전히 발육용액을 마셨고 입가에 허옇게 용액자국을 남기며 촬영대 위에 섰다. 가슴을 펼치고 심호흡을 하면 횡경막이 텔레비전 화면 위에서 꿈틀거렸다. 그리고는 나중엔 을에 어딘가 숨어있는 썩은 육아조직이 발견되었다. 오전 10시면 오과장은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 엑스레이 필름 판독서를 착성하였다. 정상임 위하수로 추정됨. 암세포 조직이 직장 하단에서 발견됨. 오버 척추에 수액이 고여있음. 뇌세포가 전혀 증식되지 않고 있음. 오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술대 위에서 마취되었다. 엑스레이 필름은 에어컨디셔너 곁의 창가에 매달려 수술이 끝나도록 흔들대고 있었다. 중요한 부위 세포를 잘라낸 사람들은 한증탕에 가듯 방사선 신부치료실로 몰려왔다. 그리고는 하나씩 둘씩 교대로 누워 그 이상한 일광욕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치료가 끝날 즈음이면 무빙카를 밀고 자벽부들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환자들을 카에 태우고 휙 상청처럼 흰 시트 한 장을 몸위에 덮어씌운 뒤 달달달 승강기 쪽으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퇴원할 때 그들의 상처는 모두 암으로 갔다. 그러나 척추를 치료받던 환자가 생식불능이 되거나 혹은 복부치료를 받던 사람이 연이어 기형아를 낳는 사례가 늘어만 갔다. 신부치료를 받는 동안 과도한 광선이 종종 다른 부위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에 의료진들은 늘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환자용 승강기는 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기 일수였으며 자벽부들은 기둥의 버튼을 누르며 제기랄 침을 뱉고 있었다. 흡사 사교 사이비 종교의 추정자처럼 그녀가 신부치료를 거부했으므로 병원은 그녀를 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한 힘이 그녀의 회복을 돕고 있는 것인지 그녀는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다. 오후엔 그녀가 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회복의 진전을 알고 싶다며 웃었다. 외과 과장은 그녀의 기본 체력이 다시금 호전되는데 경탄을 금치 못했다. 늦은 밤 그녀의 가슴에 손을 넣으면 왼쪽 브레지어는 항상 텅텅 비어있었다. 그리고는 동상처럼 맞은편 가슴만 살아있었다. 그러나 파운드의 나넷이 무도의 형상에 나오는 신부처럼 그녀의 발목은 아름답고 유연하였다. 그대처럼 날랜 발목은 춤추는 무리 중엔 아무도 없네. 이따금 외과 치료를 끝내고 로비에 나서면 병원의 앞들은 늘 질척거렸다. 분수대는 그때까지도 완성될 기미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그 분수대가 완성될 때면 자신의 병도 낫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후 두 달 만에 사망하였다. 문득 한 줌의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녀를 끌어 방사선 촬영대 위에 세웠을 때 형주는 이미 밀물처럼 온 세포가 혈액 속에 도단한 암세포의 묘목들을 목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암세포의 열 곳 속에서 죽어갔다. 자신의 내부가 엑스레이에 의해 영사되는 것을 거부했던 그녀는 도리어 자신의 몸을 세균의 배양처로 제공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숨질 때 미모사와 같았다. 섬세한 자극에도 몸을 떨었으므로 혈관들이 피부 아래서 부챗살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왼쪽 가슴이 파인 그녀의 시신은 석고상처럼 강직하였다. 그녀가 묻힌 날 밤늦게 그는 병원으로 갔다. 로비의 샹들리에는 낮은 촉강으로 켜져 있었다. 복도를 지나고 방사선실 앞에 닿았을 때 그는 건어 한쪽으로 술을 마시는 당직 근무 직원과 만났다. 그가 다가가자 동료가 말했다. 밤은 싫어. 경주는 현상실로 갔다. 그러나 이미 건조대에선 그녀의 묵은 필름들은 거둬지고 없었다. 그는 되돌아서 촬영실로 갔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조절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문득 맨 처음 날랜 발목으로 저만큼 촬영대 위에 서 있던 여자가 생각났다. 그리고 산호 같던 그녀의 동맥들도 생각났다. 아무에게도 사랑은 준 적이 없었죠. 뛰어난 무이였지만 아이를 낳아본 적도 저주를 물려본 적도 없었어요. 모유를 먹이지 않은 여자가 왜 더 많이 유암에 걸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신의 암시죠. 아름다운 그녀. 다시는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는 벌떡 일어나 필름 창고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터널 같은 긴 창고를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밀실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기원이 저 수십만 장의 필름 속에 확대되어 낱낱이 담겨있었다. 저 필름들의 집합은 이를테면 집대성한 구약성서이고 경전이며 저주이고 축복이었다. 누군가의 왼쪽 폐는 살짝 애군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함께 끼워져 있는 다른 필름은 극심한 암세포에 전염되어 있었다. 타액을 묻혀 저 집대성된 페이지를 넘기노라면 어느 무희의 에피소드도 적혀있을 것이었다. 에스더 같은 그녀. 에스더도 주연에서는 춤을 추었지. 돌아섰을 때 그 수십만 장의 필름들이 바로 인간의 대륙이며 구릉임을 그는 알았다. 그리고 또한 이 외로운 시대 속에 남아있는 수십만 장의 고독한 인간들의 화석인 것도 그는 알았다. 문득 그녀의 죽음이 아름답게 생각되었다. 그녀의 가슴 사진이 남아있는 한 그의 심장은 퇴화하지 않을 것이었다. 수십만 장의 필름은 어둠 속에서도 불구하고 간격을 맞춘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도 곤충 채집처럼 남아있었다. 가슴을 두고 그녀는 갔다. 죽음에서 그녀는 한쪽 가슴을 잃었지만 필름 속엔 여전히 두 개의 아름다운 적 가슴이 살아있었다. 생명 채집이다. 그는 독백했다. 보관대 칸마다 분무해 놓은 이 건습제 냄새는 이상하게 포르말린 냄새가 났다. 그리하여 저 필름들은 아직도 수십 년간 더 보관될 것이다. 오, 목매한 목숨들이여. 항상 귀가가 늦으세요. 병원 앞 택시포트로 다가가자 약사가 돌아다 보며 말했다. 늦은 저녁인데 누군가 꽃을 들고 병문 안을 오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콩을 씹거나 아이스크림을 빨며 문병을 오고 있었다. 물줄기 좀 보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우아한 원형 분수대에선 끝없이 물줄기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